3. 모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들의 목숨은 끝났다 으 으 으 운명의 방향은 정해졌다. 운명의 방향은 정해졌다. 운명이요? 운명이 없어졌면 정해져있다. 운명의 방향이 정해진다. 운명에게 이 기계면 정해져는 중. 운명이 정해졌다. 이곳은 이곳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장이 마음에 드나? 그럼 선물해 주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